1. 세뱃돈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세뱃시간이라고 I love 어렸냐? 그때는 용돈도 많이 받았어요 세뱃돈? 괜히 초등학생 때 중학생 되면 더 많이 받지 않을까? 맞아요 맞아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되면 더 많이 받지 않을까? 괜찮으시겠어요? 맞아요 이이니요이 이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집은 설날 한 번 지나고 나면 한 2주 동안 젖만 보고 뭔지 알지? 뭔지 알아 냉동실에 올려놓고 할머니 잘 있나? 할머니 맛 보고 싶다 할머니가 맨날 설날 때 오면 똥강아지 왔는가? 이제 한 주 사이 더 먹는 건가? 나 안 먹고 싶은데 갑자기 왜? 몇 먹을래요? 너 잡채 좋아하나봐 교황아가 형님 아, 했는데? 큐린이 어? 집중했어 아, 치선이한테 만들달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하는데 네 네 그런거지 아니지 아! 나는 물론 쪼금 아니요? 곧 꼭 꼭 꼭 꼭 꼭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